지난해 11월 분양한 대전 갑천2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 계약자들이 전국 최저 수준 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대전 도시공사는 K-국민은행과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변동금리 코픽스의 0.93%를 더한 금리로 갑천2블록 중도금 대출을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. 이에 따라 현재 코픽스 금리가 3.53%인 점을 고려하면 연 4.46% 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. 한편 지난해 하반기 대전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중도금 대출 금리는 코픽스의 최고 3.18%를 더해 연 6에서 7%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. 한편 기 한편 한편